맨손은 안 돼 맨손은 안 돼 맨손은 안 돼 으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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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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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xis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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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어 나이스 히트 챔지 챔지 더 세게 더 세게 어 로드 세월 로드 세워 으 알아서 해라 아세요 으 로드 세월 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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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저쪽 뒤쪽으로 히트 쪽으로 히트 쪽으로 제껴 히트 쪽으로 제껴 더 제껴 더 제껴 더 제껴도 돼 안 부러져 으 들어 들어 히트 쪽으로 제껴 아 히트 쪽으로 완전 제껴 으 히트 쪽으로 완전 제껴 히트 쪽으로 완전 제껴 으 어케아 뭐 그러고 내리면서 가봐요 쭉 들고 쭉 들고 내리면서 가봐요 да вот 으 으 으 들을 때 하세요 으 들을 가까이 들어갔어요 일단 채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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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의 대가리 들어가면 베일 열어야 되요 어 대사에서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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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들고 돌리고 또 제가 돌려고 대가리 돌리고 대가리 돌리고 대가리 돌리고 천천히 천천히 괜찮다 제가 천천히 안 빠진다 안 빠진다 니가 해야 된다 니가 해야 된다 감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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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필요 없어 그냥 로드만 갖고 해도 돼 천천히 천천히 그냥 공기 매기고 힘 빼고 천천히 들어 오케이 베일 열어요 베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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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 베일 풀어 계속 열어놔요 계속 열어놔요 아 힘들어 같이 내려와요 라인 쪽에 감아주세요 이제 라인 라인 감고 두 개일 세요 아 성공했네 아 남은미 이거 따라가 두지야 성공 아 다운데로 그 아직은 해pler 야 드레마 구부구예요 그렇지요 아 다운데로 타입니다 아 다운데로 탑니다 아아니야 드디어 지금 그리로 잡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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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틀만에 개. 첫 방어. 응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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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. 나는 물어도 걱정인데. 물어도 걱정이라고 나는. 형님이 뜰쳐 해줘야 된다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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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다. 들어가라. 못 들어. 등위로 뭘 들어. 가만 있으면 지가 들어가는데. 아니. 이러낼 때니까. 좋아할 거 아이가. 빠졌다. 빠졌어. 어. 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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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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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 또뜬 체중. 낚시 쪽 맞아. 낚시 쪽. 오. 오. 상불이다. 상불이 두 마리 다 잡아줄게. 테.. 아까처럼. 텐션 유지. 오. 사이 좋다. 으악. 으악. 아. 우와! 터졌다! 자간에 싸인으로 두 마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? 그래서 들면 안된다고 어 나이스 히터 히트 또 넣으라고 하지 말고 크로스가 5 아 3 대표이사나 뭐 아예 으 으 아 나이소 나이소 자체리 어 아 일단 올려라 한번 보고 할까요? 아 네 지금 바로 들제 줘야 되나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어떻게 넷들쳐매네요?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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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까를 먼저 보자면 놓친거도 많고 랜딩이 안되서 얼구무구부라 이정도 됩니다 오늘 많습니다 그리고 한마리 더 있습니다 마지막에 잡은것까지 해서 한마리 더 있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소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